반갑습니다. 작가 김병준이 만난 음악인 또는 예술인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해금 연주자 김수연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해금 지도하시는 분으로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수법도 그렇고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연님 해금 쪽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우선 나는 해금을 이렇게 지도한다 또는 나는 해금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런 쪽 생각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제 수업의 주제는 학생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해금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거든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학생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은 저는 요즘 회사 생활 앞서 너무 힘든데 해금 배우러 오는 낙으로 살아요. 그리고 해금을 배우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취미생분들은 해금을 하면서 좀 해금 어렵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수업 수백 명을 가르쳐 온 노하우와 그리고 10년 넘게 수업 연구를 계속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제가 어렵게 배운 거를 학생분들에게 차근차근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보통 이제 정관보만 하면 좀 전통음악만 하면 좀 심심하고 지루할 수 있는 거를 좀 오성보 같은 거 좀 쉽게 주의해서 접할 수 있는 가요나 퓨저음악 뭐 드라마 ost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 대신 또 오성보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혼자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또 학생분들이 그냥 해금을 그냥 켜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뭐 음악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뭐 길이라든가 뭐 강약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학생분들이 한 곡업 과정에 다시 들어가시면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해금과 하나가 되어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끌어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다 그만큼 단계 올라가시면 또 반주와 함께 혼자서 어디서든 누가 해금 배워 그럼 연주해줘 그러면 내가 자신께 반주와 함께 연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드리는 게 제 수업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그런 면모를 들어보니까 방송 출연하시면서 꾸준히 해금 알려 오셨고 그 다음에 일반 뮤지선들하고도 같이 또 같이 음악 활동하신 그런 얘기도 그리고 또 국립국어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학생들 지도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활동하신 얘기들 중 몇 가지 좀 간추려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학원에 한 8년 9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처음 해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배우시면서 재미있으시니까 저한테 한 번 오신 분들은 몇 년씩도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미있게 흥미롭게 가르쳐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국립국어학원에 해금 앙상불로 공연도 무대도 올린 것도 지도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거기서 사회도 보고 그리고 그건 이제 큰 공연이잖아요. 작은 공연은 저는 항상 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금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학생분들이 제일 예뻤으면 좋겠더라고요. 무대에서. 그래서 딸은 조그만 사랑방 음악회라고 제 연주는 아니고 이제 학생분들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연출하고 기획하고 서해도 보고 공연 지도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어때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해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예전에 가야금의 인기를 이제 앞질렀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미생활하는 분들 또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해금이 이래서 좋다. 한번 좀 해금에 대한 해금이 이래서 해금을 친구 삼으면은 참 기분 좋은 그런 음악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좀 한번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해금을 배우러 오신 대부분이 이제 소리가 예쁘고 또 이제 휴대하기도 간편하지만 또 다양한 장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전통음악 민요정학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가요, 가곡, 팝송, 클래식까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더 빠져드는 악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옆에서 보면은 그 해금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성향이 그래도 계약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번 정 주면은 좀 오래 가는 편이던가요? 네. 저도 학생들한테 정을 되게 많이 드리는 편인데 학생분들이 또 저한테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많이 정을 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10년 넘게 수백 명을 가르쳤는데도 제가 이제 애기를 잠깐 뭐 학생분들이 배우시다가 사정이 다 직장인들도 많으시니까 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다시 오시고 또 쉬시는 동안에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선생님 안부. 솔직히 제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일 뿐인데도 학생분들이 또 생각을 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것마다 저는 큰 감사함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때요? 지금 현재 그 음악 동아리들 또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지도해 주시는 그런 반들도 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수현님의 그 앙상블 얘기 자주 하시던데 해금 앙상블인가요? 네. 거기 얘기 좀 해 주시죠. 보통 제 반이요. 제 1대1 개인 레슨 반도 있는데 보통 혼자 하면 좀 심심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앙상블 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앙상블 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하시는 완전 기초반도 있고 단체반이 아니면 또 교회나 성가 쪽 좋아하시는 분들 성가반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반 분들이 또 단체반으로 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어 그러면은 좀 단체반으로 하니까 한 명 한 명씩 좀 안 봐주는 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단체반을 아울러서 하면서 한 분 한 분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 보거든요. 그런데 앙상블 반 특징은 그냥 내가 하나의 선율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보를 나눠서 합창을 하듯이 화음을 이루면서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1대1 개인 레슨이랑은 또 다른 장점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호흡을 맞출 수 있고 또 내가 실제로 혼자 연주할 수 없는 그럴 때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하고 멋진 음악을 더 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앙상블 반은 제가 그 앙상블 우리 해금이 성부가 나누어져 있는 악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자료들을 거의 한 6, 7년 가까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잘 없더라고요. 시중에도 잘 없고 또 그게 앙상블 곡이 전공자들이 하는 어려운 곡은 많은데 취미생들이 할 수 있는 초급부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곡부터 또 학생들이 단계별로 초중고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 자료 연구와 또 반주까지도 또 수업 지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한 7, 8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적으로 좀 낼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야 되는데 한번 고려하고 싶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법이나 또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더 풍성하게 선물을 주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음악 행위인데 일반인들도 쉽게 곡에 따라서 쉬운 곡도 더 멋있게 충분히 그렇게 전달이 되고 또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법들은 저도 책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김 선생님 앞으로 해검 연주자로 또 해검 명강사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나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런 분들하고 그런 무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제 개인 레슨도 하면서 개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전에는 이제 방송 뭐 엠넷이나 뭐 뮤직백크 같아서 가시도 섹션 활동도 하고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나 이런 데서 해검을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검 강의도 인터넷에 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주자 생활은 저 개인적으로도 하는 게 좋은데 이제는 학생분들과 좀 많이 더불어서 하는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과 같이 기회가 되면 국내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또 해외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수업을 또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쪽 장소나 그 위치도 좀 알려주시죠. 아 지금은 제가 두 군데서 살고 있는데 종로는 이제 낙원산과 근처 종로 국어권이라고 여기서 하고 있고요. 낮에도 하고 또 저녁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오류동린나 천황역 쪽에도 레슨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해금 연주자 김수현님 지금도 열심히 해금으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 주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직장인 일반인들 해금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큰 즐거움과 복을 나눠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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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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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